오늘 김준형의 득점이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고 1쿼터에만 7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신철민 깨끗합니다 오늘은 1쿼터 출발이 좋습니다 2쿼터가 시작이 됐고요 외곽에서 3점 쏩니다 와우 들어갑니다 3점이군요 신철민 3점 조선대학교 하지만 3점으로 오늘 2쿼터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파고듭니다 드라이빙 장훈이 형 안 들어가는군요 하지만 리바운드 잡았고 그대로 쏩니다 오우 들어갔어요 3점 신철민 연속 3점 너무 멋진 장면이었고요 조선대학교 공격 시작합니다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되는 조선대학교 3점 그렇죠 꼬자주입니다 신철민 대학리그 들어와서 경기를 잘해주고 있는데요 국대 이용우 선수는 국대 에이스답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3점 다시 한번 꼬자로 씁니다 신철민 오늘 3점 몇 개입니까 5개째입니다 55대 37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가 정말 신들린 듯이 3점을 꽂아 놓고 있는데 고대도 같이 지금 던지고 있어요 신철민 또 들어갑니다 와 자 오늘 시철민 제대로 오늘 손맛이 손맛이 제대로 오늘 왔습니다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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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higher 고사집 podría 믿고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소성 fon? 를 닿 경찰은 우선 무언